음악 네 이번에 패널토이 시간에는 사전에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서너가지 정도 두제를 가지고 패널토이를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 새롭게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중앙대 의대에 계신 고기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 중앙대 강현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연해주신 조 교수님 다시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조 교수님 외에 새로 패널에 참여하시게 되신 두 분 교수님 고기성 교수님 강현아 교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청중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부학장으로 있는 고기성이고요 저는 중앙대 의대에서 식물 생명공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당 단백질 특히 백신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항체도 당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예방 백신을 식물에서 발현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암 항체 치료용 항체를 생산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 꿈은 사과 하나를 먹게 되면 조류독감 백신이나 아니면 독감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먹는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사과 하나로 병이 치료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강 교수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강현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와인, 맥주, 빵을 만드는 효모 잘 알고 계시죠? 그 효모는 단세포 미생물이지만 인간세포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고등생물체에 중요한 모델 미생물입니다 저는 그런 효모에 대해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 대사물질이 어떻게 생합성이 되고 그런 기작이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연구를 하고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모에서 유용한 단백질과 대사물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응용 연구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해주실 말씀들이 모두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토이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면 그때 각 패널분들의 연구 분야를 참고를 해서 질문을 알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전에 정한 토이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쇼미더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것을 알려주마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강연을 듣기 전까지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중분들이 탄수화물 하면 영양소 정도 개념으로만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카오스 강연 청중들 중에는 생명과학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이공계 학도들도 계시지만 이쪽 분야를 전혀 처음 접해보는 인문계 출신 청중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는 조금 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탄수화물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기로 해서 이런 주제를 정했고요 교수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청중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탄수화물하고 당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물론 조 교수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한번 더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고기성 교수님께 한번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사실은 탄수화물과 당의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사를 설명하는 썰을 풀어서 역사를 설명하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 선생님 아시죠? 썰민서 사실은 먼저 역사를 알아야지 탄수화물과 당 이러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보통 탄수화물, 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라틴어로 사카룸이라는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카룸이라는 그 어원에서 사카라이드라는 그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탄수화물과 당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탄수화물은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몰리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당을 하나 끼워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진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셀룰로우즈도 굉장히 중요한 탄수화물의 한 종류 그리고 녹말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큰 개념이고 그 아래에 있는 개념이 당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네, 네, 네 제가 잘 이해했으니까 네, 네 그럼 오늘 강연에서 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탄수화물의 기능, 당의 기능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연 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탄수화물의 기능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당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혹시 언급되지 않았던 탄수화물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교수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진원 교수님께서는 단백질에 부착되는 탄수화물, 특히 당사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 생명체 안에는 그렇게 단백질이나 어떤 지질에 붙어있는 당사슬 말고 자기 그 자체로 자유롭게 존재하는 그런 탄수화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봤죠? 요즘 선전에 많이 나오죠? 여성분들이 관심 많으실 텐데요 그런 히알루론산이 우리 생체 내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그런 다당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나 탯줄에 많이 있으면서 세균의 침입이나 아니면 동물의 침투를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보습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해파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파린 같은 그런 복합 다당류는 또 항응고 피가 잘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생체 내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듣지 않은 많은 탄수화물의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탄수화물의 기능 어떻게 또 교수님들 중에서도 설명해 주십니까? 사실 제가 식물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 세상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생명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식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식물이 사실은 당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살 수가 있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아까 조진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양의 에너지를 당으로 옮기고 그 당의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화 시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역할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식물체에서는 뼈가 없어요 식물체는 그런데 식물체가 꽃꽃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사실은 셀룰로즈 즉 당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키틴 같은 경우에도 당의 그런 원료를 가지고 자기 겉에 껍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생명체에서는요 그러면 저희 이번 강연이 물질에서 생명으로라서 제목이 아까 조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숙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센트럴 도그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까지 이어지는 그런데 갑자기 탄수화물이 이 흐름하고 별개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조 교수님 아까 잠깐 보여주셨다가 설명을 해주시다 마셨는데 탄수화물이 센트럴 도그마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네 그 센트럴 도그마는 지금까지 들으셨던 강의가 바로 센트럴 도그마 순서대로 온 거죠 DNA 강연이 있었고 mRNA 강연이 있었고 단백질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그런데 감히 저 같은 당 생물학자는 탄수화물을 더 끼워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연구하기에는 오굴룩냉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또 많이 가서 붙냐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전사인자 있죠 전사인자에 가서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붙어야지 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고 붙으면 기능을 발휘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진짜 중요한 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mRNA로 만드는 효소가 RNA 폴리머레이즈 폴리머레이즈를 중합효소라고 하나요? RNA 중합효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일 먼저 오굴룩냉이 무지만히 붙고 그 다음에 여러 단백질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이 싹 잘리고 인산화가 된 다음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도그마에 안 들어가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센트럴 도그마가 그러니까 DNA, mRNA, 그 다음에 단백질 연구하시는 분들 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지들이 작동을 못해요 그리고 지들은 말이에요 그냥 1차원적인 거예요 사실은 설계도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어떻게 된 거죠? 설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다음에 없습니다 이 물질이 탄수화물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DNA, 단백질 받아서 반론을 제기하려도 못해요 앞선 연구자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쨌든 탄수화물이나 당연구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수님 세 분 연구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기 계신 청중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역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대유행입니다 여성분들 다 웃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이 유행에 대해서 탄수화물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가 여성 아마 여성 여성으로서 가장 마르신 분이 인정합니다 아니 제가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이견을 전달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 대한비만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방 저탄수화물 그런 식이요법이 실질적으로는 에너지를 급격하게 차단시키기 때문에 단기간에 눈에 띄게 그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영양소 불균형하고 또 섬유소 섭취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체내에 그런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되면서 우리 그 면역염증 같은 그런 면역반응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진웅 교수님께서 당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특히 단백질에 붙는 복합당질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복합당질의 재료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생체 기능에 아주 나쁜 영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늘상 들으신 얘기겠지만 골고루 섭취하시고 또 운동을 하시고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 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우면서 제일 어려운 방법으로 그렇게 그리고 이거 하나 답이 없네 아까 제 강연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치매가 어떻게 걸렸어요? 포도당이 뇌세포에 못 들어가면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적당히 드십시오 한 가지 더 뇌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 또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밥을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결국은 특히 활동에 필요한 당질 부족도 우려가 되니까 학생들은 특히 곧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중들이 궁금해하실 듯한 질문을 해보면 조 교수님 아까 강연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당뇨병도 당과 연관이 깊은 것 같은데 당뇨병은 당이 유난히 많아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의대에 계신 교 교수님 사실은 당뇨병을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우리 의과대학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DM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DM이 당뇨병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니셜은 아니고 다이아빌이 멜리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멜리투스라는 게 허니드 라는 뜻이거든요 달다 달콤하다 라는 뜻이고 사실은 당뇨병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오래전서부터 조상님들이 항상 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던 병이에요 사실 기원전 이집트 기원전 1500년 전서부터 그게 문서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병이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당뇨병을 이해하려면 당뇨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당뇨병은 아니거든요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잖아요 제1형 당뇨병은 최장에서 사실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 내에 당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걸리는 거고 두 번째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은 만들어지지만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 내에 당을 제대로 소위포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해서 포도당의 그런 어떤 저하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기도 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면서 한 표현으로는 또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십시오 다음 주제는 단백질에게 당이란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탄수화물의 기능이나 연구 범위나 여러 가지를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오늘 강연 중에 주로 조 교수님께서 다뤄주셨던 당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에게 이 주제처럼 당이란 어떤 존재인지 한번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다시 고 교수님께 단백질을 사람으로 치면 단백질의 당이란 어떻게 보면 옷이나 아니면 악세사리나 그리고 향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조진원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백질의 당이 없으면 단백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군인이 제대로 군복을 입지 않고 그다음에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적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군복과 같은 역할 그리고 신부 결혼식장의 신부 아름답게 하얀 드레스를 예쁘게 디자인을 해주잖아요 뭐 앙드레김 같은 그런 분들 사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단백질을 아름답게 꾸며서 자기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당 패션 디자이너 어떻게 보면 Like a fashion designer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강연아 교수님도 패션 디자이너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앙드레고라고 저를 불러드리지 않을까요 앙드레고 앙드레강 하지만 저는 앙드레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막 디자인을 하지만 저는 달랑단당 하나만 갖고 놀기 때문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제일 속 편합니다 그럼 뭐 어쨌든 두 분의 세 분의 디자이너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러면 앙드레 당을 앙드레 당을 연구하시는 앙드레 고 선생님과 앙드레 강 선생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러면은 각각 당을 디자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당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는지 디자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설계도라고 할까요 어떤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엔 먼저 강 교수님 네 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효모라는 미생물을 가지고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에 당사슬을 제가 자유자재로 길이를 길게도 붙이고 어쩔 땐 짧게도 붙이게 하고 또 따라서는 효모에 있는 당사슬이 아닌 인간에 있는 당사슬을 단백질에 붙였을 때 그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이 변하는지 또 얼마나 또 안정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야로는 아까 병원균인 경우에는 당사슬이 또 숙주세포를 침입할 때 첫 번째 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병원성 효모의 당사슬의 길이를 변화를 줬을 때 얼마나 더 잘 침입을 하느냐 또 숙주세포의 면역 반응을 얼마나 잘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당사슬을 디자인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 분야 하신데 어떻게 고교수님도 비슷한 저는 강인하 교수님의 말씀을 좀 더 보충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식물을 연구를 하는데 식물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예방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항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에이지바이러스나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에볼라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용 항체를 제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는 당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을 어떻게 자르느냐 사실 가위로 잘라요 네? 네? 가위로 잘라요 보통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저희 연구 분야가 있는데 유전자 가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는 그런 유전자 가위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식물에서 잘 자르게 해서 식물 속에서 걔네들이 그런 당을 여러 종류로 자르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디자이너 역할을 제가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항체를 식물에서 인간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암 항체 치료제를 식물에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한 연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가위로 잘라요 그 가위는 어디서 살 수 있는 가위는? 근데 지금 이 두 분이 연구하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식물이나 효모도 그 당사슬을 제대로 만들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진화적으로 쭉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어떤 효소는 없애고 어떤 효소는 새로 집어넣고 그럼 혹시 식물한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서 도련변인 아니면 효모한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서 보다 더 나쁜 병원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네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은 그런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제 효모를 저희가 인간 당사슬을 부착할 수 있는 효모를 만드는 그런 작업은 아까 고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모 특이적인 당사슬을 만드는 유전자는 저희가 없애고요 그리고 인간 당사슬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는 효모에다가 도입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모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당사슬은 없어지고 인간 형태의 당사슬을 갖게 되니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효모 특이적 당사슬만 없앴을 때는 이 효모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잘 못 삽니다 그런데 대신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인간 당사슬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면 자꾸 그 성장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약간의 그래도 성장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생명체가 정말 오묘하고 놀랐습니다 저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주면 다시금 잘 자라면서 인간화 당사슬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효모 미생물 균주를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혹시 인위적인 진화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마크로 에볼루션 대단하군요 저는 오늘 이런 강연을 하면서도 배웁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디렉티드 이볼우션 해가지고요 인위적으로 과학자들이 그런 진화를 단기간에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려하신 병원균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병원 미생물에 대해서는 인간화 같은 당사슬 부착 시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체가 병원균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팩터, 요인 중에 하나도 당사슬의 차이거든요 어? 여기서 나랑 다른 당사슬을 지닌? 뭔가 들어왔네? 얘는 병원균인가 보다 해서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 병원균을 인체랑 동일한 당사슬을 만들게 되면 구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병원균 중에서는 일부러 인체의 면역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면역세포한테 나 못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인체 당사슬과 비슷한 당사슬로 자기를 모방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네, 아주 똑똑한 녀석들입니다 그러면 인체 측면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표면만 봤을 때 그래서 면역반응을 피하는 한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인하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은 식물이 그렇다면 셀룰로즈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당구조를 변형하게 되면 식물이 제대로 살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식물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식물이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요 그래서 당을 어느 정도 자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버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당을 조절을 했는데 식물이 약간 작게 자라기는 하지만 그거 별로 너무 아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아니, 근데 어쨌든 아까 강인하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범용군이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거꾸로 하거든요 남이 거 같이 그런 안티젠을 만들어서 당단백질을 만들면 그거를 찔러넣게 되면 백신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 백신을 식물에서 개발을 할 때 당구조를 인간의 당구조가 아닌 진짜 다른 어떤 박테리아 당구조나 아니면 펑거스 당구조나 그렇게 이상한 당구조로 만들어내면 암 백신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연구도 거꾸로도 연구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는데 하기는 놀랍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단순한 당을 하는 사람하고 저는 효소 한 개만 다루면 되거든요 두 개구나 그런데 이분들은 몇 개예요 도대체 당사슬 길이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효소 IQ도 당사슬 길이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서 제일 똑똑하세요 왜 그러냐면 효모의 당사슬은 엄청 길어요 식물은 아홉 개 밖에 안 돼요 아홉 개 열 개 두 개 아홉 개 아니 한 개 한 개 한 개 아홉 개 여기는 몇 개예요? 두 자리인가요? 세 자리인가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 많이 많은데 별거 없어요 종류는 딱 두 개의 탄수화물 갖고 만드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들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백신 이야기도 해주셨고 아까 강연때 타미플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당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물질 가운데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이 들어간 약들은 다른 약과 다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조합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조합 단백질의 의약품으로 개발된 그런 제품들의 70%가 당 사슬이 붙어있는 당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당이 단백질에 붙어서 중요한가를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EPU라고 조혈 인자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악성 빈혈 환자나 아니면 만성 심부전 환자한테 아주 요긴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EPU의 경우에는 당사슬이 세 개가 붙어있는 그런 단백질인데요 이 당사슬이 부착되어 있는 CR산이라는 말단에 있는 그런 당이 이 단백질의 체내 안전성, 얼마나 우리 피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암젠이라는 회사에서는 이 EPU에다가 당사슬을 두 개를 더 붙여서 다섯 개가 붙어있는 그런 새로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세대, 차세대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차세대 EPU는 체내의 안정성이 세 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체내의 안정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 입장에서는 주사를 덜 맞아도 된다는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약효가 좋다는... 네,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덜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아요? 여러 번 안 오니까 네, 맞습니다 암젠도 안 좋아하겠는데요? 아, 그렇지만 암젠은 이 제품이 또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좀 기대만큼 권유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맞아요, 병원에서 되겠죠 네, 왜냐하면 환자가 덜 오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지니까 네, 네, 네 의사 선생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 공감한 발언이었어요 앞서 교수님들이 당이 단백질의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기능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2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강박장애를 겪던 주인공이 잭 니콜슨이 아마 강박장애를 겪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여자 주인공한테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런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소 굉장히 여심을 흔드는 말인데 단백질이 당을 만나서 더 좋은 단백질이 되고 더 좋은 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다음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이유입니다 예전 강의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침팬지하고 인간이 DNA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그 결정적인 침팬지와 인간의 DNA의 차이가 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좀 가는데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사람과 침팬지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다르고 행동도 많이 다르지만 전체 유전체 연기 서열의 차이가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과 침팬지가 다를 수 있을까 하는데 크게 이제 과학자들은 두 가지 이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 세트 같아도 그러니까 4만 개에서 5만 개의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발현되는 양상이 다르면 침팬지하고 사람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이론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저희가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그 당사슬에 관련된 유전자가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1.6%가 다르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1.6% 다른 유전자 중에서 인간에게만 있고 또 침팬지에게만 있고 그런 유전자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진된 그런 폭스피2라는 유전자가 사람한테만 있고 이제 영장류이지만 침팬지에는 없는 거죠 그런 반면에 당사슬 아까 교수님께서도 CR산이라고 당사슬 제일 맨 끝에 있는 그러한 당의 그런 구조가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침팬지에서는 그 CR산을 좀 더 변화된 생태로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슬의 끝부분이 아주 다른 차이가 사실은 뇌세포에 그런 당사슬이 많이 붙어 있고 그러한 당사슬이 뇌세포의 그런 신호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뇌발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면역반응에서도 세포 표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침팬지와 사람의 면역반응의 차이도 당사슬 차이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슬의 그 작은 차이가 사람과 침팬지의 외모도 결정하고 진행도 결정하고 언어능력도 결정하고 면역반응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당사슬이요? 당... 네네네네 아니요 아니요 유전자 유전자죠 당사슬이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유전자에 붙어있는 당인가요? 아니요 유전자 자체가 유전자에 당이 안 붙어있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른 거죠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 거고 당이 다른 건 딱 한 가지 사이알산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다르다 그게 진화적인 진화적으로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당사슬 당에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사슬 때문에 얼굴에 털이 더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네네 이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